요리 똥손이 성공한 레시피만 올립니다. 안녕하세요, 티아스입니다. 오늘은 물 없이 통마늘 간장 보쌈을 만들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돼지 앞다리 쌀로 보쌈을 만들 거예요. 가열 전 프라이팬에 고기를 더 넓은 면적이 밑으로 가게 놔줍니다. 중불에 뚜껑 닫고 20분간 구워줍니다. 그동안 양념 준비를 할게요. 통마늘 10개 이상 꼭지를 제거해 주세요. 마늘은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. 진간장 70ml, 미림 70ml, 설탕 1스푼 넣고 잘 저어줍니다. 20분이 지나면 한번 뒤집어 주세요. 잘 구워졌네요. 고기 위로 간장 소스를 부어주세요. 손질한 통마늘을 다 넣고 뚜껑 닫고 20분 더 가열합니다. 40분이면 보쌈 완성. 꺼내기 직전에 한번 뒤집어주고 바로 꺼냅니다. 엄청 잘됐어요. 속까지 골고루 잘 익었네요. 탱글탱글 너무 맛있어 보여요. 그릇에 예쁘게 담아줍니다. 마늘도 꺼내서 담아주세요. 쫀득쫀득, 달짠달짠, 찍어먹을 소스가 따로 필요 없어요. 물 한 방울 안 들어간 통마늘 간장 보쌈 완성. 맛있게 드세요. 화면도12초 4스푼 5스푼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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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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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6분 6분 10분 아멘